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을 맡은 네이버의 뷰티 담당자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뷰티 크리에이터, 뷰스타의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뷰티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뭘까요? 소문은 무성한데 실체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정답도 가이드도 없는 직업. 이런 직업을 꿈을 꾸며 달려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이 꿈을 응원하고 있는 저희 네이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뷰티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뷰티 크리에이터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바디 뷰티 같은 뷰티 소재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입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근데 왜 중요해졌을까요? 뷰티 크리에이터는 이제 한국에서는 K-뷰티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뷰티 산업에서 바이럴 마케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이 뷰티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중요해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1, 2년 전까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뷰티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네이버에서 왜 뷰티 크리에이터에 주목하게 되었는가 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1, 3억 건 정도의 검색량이 검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8% 1, 550만 건의 뷰티 관련 검색어가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검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뷰티 관련 검색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용자들이 뷰티 관련 검색어들을 검색하고 있고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트렌디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용자의 이런 트렌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살아 움직이는 트렌드 세터 뷰티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돌아보게 되니 네이버에는 이미 뷰티 컨텐츠를 제작하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뷰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수는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많은 사용자들과 많은 창작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취미, 누군가에게는 직업인 뷰티 크리에이터는 사실 대부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정말 좋아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목적과 더불어 많은 10대와 20대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20대들이 있습니다. 영농 후계자로서 농업 전문 교육을 받은 청년 농사꾼과 명동의 화장품 로드샵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매일 코덕으로 화장품 덕후를 코덕이라고 부릅니다. 코덕으로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 뷰티 블로거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연 무대에서는 무용 강사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뷰티를 좋아하고 뷰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뷰티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뷰티를 만들어가며 꿈을 꾸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저희는 뷰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뷰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뷰스타 프로그램은요. 네이버에서 이미 잘 활동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에게 보다 전문적인 컨텐츠 제작법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이드를 하며 네이버 뷰스타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뷰스타들이 탑 뷰스타가 되면 저희 네이버의 수많은 뷰티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계해가고 있습니다. 뷰스타들은 여러 단계가 있고요. 여러 니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른 뷰스타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채널을 만든 신규 뷰스타에게는 플랫폼에 잘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와 태그를 어떻게 활용해서 컨텐츠를 좀 더 신선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채널의 구독자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내 채널은 스스로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기회 제공을 통해 뷰스타들은 성장의 발판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채널 성장이 필요한 뷰스타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채널이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탑 뷰스타로 반열된 뷰스타들에게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다양한 뷰스타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뷰스타 프로그램입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비즈니스 활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수익 활동이 있어야 앞으로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콜라보 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인지도를 먼저 쌓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 미디어, 브랜드, 매거진들과 함께 이들이 각자의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인지도를 통해서 더 많은 콜라보 활동, 더 많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은 새로운 바이럴 마케팅의 창구로 뷰스타를 찾고 있고요. 뷰스타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뷰티 산업와 연결해주는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저희 네이버 뷰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 뷰스타입니다. 2010년 3월 저희 뷰스타는 50인의 뷰스타로 시작했습니다. 뷰스타 리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50명의 신규 뷰스타를 뽑았고요. 이들 중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제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법, 영상 촬영법, 편집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보고 채널을 새로 오픈하면서 뷰스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뷰스타들은 네이버 사용자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뷰티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활동 모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뷰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뷰스타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엠마 뷰티님이십니다. 이분은 무용강사 하셨습니다. 무용강사 하면서 가끔씩 공연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이 공연 무대에서 직접 본인의 메이크업을 스스로 할 정도로 메이크업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뷰티 모델이자 뷰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뷰티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뷰스타로 선정된 이후에 월 수익이 300배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비결로 세 가지 팁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콘텐츠 연구를 하면서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감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하우투 팁을 만들고 이 팁 안에 본인만의 개성과 재미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엠마 뷰티님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매거진과 방송 프로그램의 뷰티 크리에이터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꿈꾸는 뷰스타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홈쇼핑 화장품 전문 뷰티 크리에이터가 꿈이었던 화장품 로드샵 직원 콩슈이 님입니다. 이분은 뷰스타리그 탑3에 선정된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한 뷰티 현장의 모습을 뷰티 리포터처럼 전달하는 역할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생한 진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반은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본인만의 뷰티 프로그램의 고정 MC가 되고 그렇게 바라던 홈쇼핑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분은 주민님아입니다. 가장 특이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농업 전문 교육을 받고 영농 후계자로 청년 논사꾼으로 이름을 좀 날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좋아했던 일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본인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링 팁 그리고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쉬운 헤어스타일링 팁으로 블로그와 지식인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크리에이터 일을 시작하셨고요. 뷰스타 리그 탑3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은 헤어스타일링 마스터 주민님아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년에는 본인만의 브랜드까지 런칭하게 될 예정인데요. 사실 많은 뷰티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걸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직접 그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현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뷰티 크리에이터한테 하는 팁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다운 이야기를 꾸준히 성실하게 담고 소통해라. 그렇게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뷰스타분들의 성장과 더불어 네이버 뷰스타도 성장했습니다. 저희 50명으로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올해 3월에는 480명이 되었고요. 올해 11월에는 88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내년 1월에는 1천명의 뷰스타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렇게 뷰스타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개개인은 성장했는데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이 직업에 대해 보다 많은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CJ 온스타일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스타 리그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국내 최초의 뷰티 크리에이터 서바이벌 리그입니다. 서바이벌 리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뷰티 크리에이터를 소재로 한 서바이벌 리그는 국내 최초이고요. 이 뷰스타 리그 퍼펙트 브러쉬는 11월 8일에 첫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800명의 뷰스타 중에서 예선을 통해서 단 30명의 본선 진출자가 생겼고요. 이 30명의 뷰스타가 매회 새로운 미션을 맞이하면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목적과 취지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말 끼이가 많은 뷰스타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도전에 더불어 저희는 글로벌에 대한 도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뷰스타들은 이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해외 팬들과 만나고는 있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프로젝트 꽃의 창작자 지원의 일환으로 저희 뷰스타들의 글로벌 진출을 응원하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20일 베트남에서는 10월 20일이 여성의 날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아 4명의 뷰스타가 베트남 호치민에 방문해서 K-뷰티 콘서트라는 걸 진행하고 왔습니다. 약 300명의 베트남 팬들이 모였고요. 이 300명의 팬들과 직접 가까이서 만나서 소통하고 메이크업 시연을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K-뷰티 스타일링 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K-뷰티 콘서트는 사실 다양한 콜라보로도 의미가 깊었는데요. 베트남 스타와의 콜라보 무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저희 베트남 팬들과 콜라보로 같이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에 진출한 K-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해외에서의 브랜드 비즈니스의 기회는 사실 뷰스타들이 경험하기 힘든 기회여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K-뷰티 오프닝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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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베트남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기를 바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뷰스타 분들은 글로울 팬들에게 맞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뷰스타는 이제 네이버 뷰티의 대표 모델이자 네이버 뷰티의 콘텐츠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세트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0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은 진로 고민이 많고 많은 10대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10대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여름 방학 팀 뷰스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팀 뷰스타 캠프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배우는 10대를 위한 바른 뷰티 교육 등 13개의 과정을 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뷰스타 선배들의 1대1 맞춤 멘토링으로 뷰스타 활동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실제 자신들이 콘텐츠 제작을 해보고 자신들의 채널을 열어서 운영해보는 경험까지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10대들만의 콘텐츠에는 20, 30대들의 뷰티 크리에이터 콘텐츠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앞머리를 마는 방법 10대가 바르면 더 예쁜 틴트들 이렇게 학교에서 걸리지 않는 틴트 색깔은 뭐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팁들이 10대들만 공감할 수 있는 꿀팁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요. 캠프를 수료하면서 저희는 팀 뷰스타들한테 명함을 제공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생의 첫 명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팀 뷰스타들은 다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얻었다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팀 뷰스타 캠프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10대의 니즈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10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캠프로 방학이 되면 팀 뷰스타 캠프를 통해 도전하는 10대들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뷰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누구나 이미 뷰스타입니다. 뷰스타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